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충남 내포신도시 RC2블럭 반도건설이 공급하는 내포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 분양관련 영상입니다. 내포신도시 RC2블럭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이 들어서는 내포신도시는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인 충남도청과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고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돼 향후 공공기관 이전 인구 증가로 생활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반도건설이 공급하는 내포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 전국청약이 가능하고 비교제 지역으로 신청지역별 유치금액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전국청약 신청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내포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 유지특자도 분양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이 없어 타단지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분양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이 들어서는 내포신도시는 수도권 충청권을 연결하는 핵심 위치에 위치하고 주변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으로 서해선 장항선 복선전철이 연장될 계획입니다. 상기영상의 이미지 평면도 건축계획 분양일정 등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본 영상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반도건설이 공급하는 내포신도시 내포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5층, 12개 동, 955세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반도건설이 공급하는 내포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 평면구조는 전용면적 84A타입 84B타입 단일평향으로 중형대의 평면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도건설이 공급하는 내포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 분양일정은 특별공급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 당첨자, 계약일자 등 반도건설이 공급하는 내포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은 분양일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반도건설이 공급하는 내포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 인근의 홍해공원 신경천 등 공원과 녹지시설도 함께 누리할 수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의 각중지역입니다. 상기 영상의 이미지 평면도 건축계획, 분양일정 등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본 영상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로운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